자 오늘은 이제 문제풀이반 1단계 처음 시작인데요. 그동안 기존의 기출문제나 또는 프라이델 문제들도 가끔 했습니다만 이번 문제풀이 1단계에서는 2016년도 그리고 2017년도 그 두 해외 그러니까 2개년치 왜냐하면 욕심껏 더 많이 하고 싶어도 주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 2개년치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최근 시험의 경향과 그리고 또 내가 좀 더 초점을 둬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문제를 푸는 것과 지식이 있는 것이 조금 다르다는 점 그러니까 알고는 있더라도 그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은 또 이론만으로 되지 않고 문제를 풀면서 또 얻어야 될 그런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1단계 동안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좀 우리 시험의 경향을 파악하며 그것으로 이 수업은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죠. 일단 맞춤법 문제죠. 그래서 교육청 문제를 넣어놨는데요. 예전에는 교육청 문제가 다른 시험에 비해서는 좀 지분이 길고 수능용 문제라 성격이 좀 많이 달랐습니다만 2016년 그리고 17년 이 문제를 보면 상당히 국가직 지방직과 결국 유사하게 시험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다만 교육청은 독해 지문이 좀 우리가 보는 국가직 지방직에 비해서는 좀 길다. 그렇지만 길다고 해서 1분을 초과하는 지문은 아니라는 것. 이것을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1번 문제는 가장 보편적인 유형의 문제죠. 어문규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어문규정 하면 네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한글 맞춤법 그리고 표준어 규정 그리고 외래어 표기 그리고 로마자 표기 이렇게 네 개의 어문규정은 우리 시험에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나오면 반드시 맞춰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작년에 추가 시험이 있었던 11월이죠. 10월에 추가 시험이 있었을 때에는 사실 어문규정 문제가 좀 적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또 방향을 독해에 너무 비중을 두는 건 좋지 않다. 실제로 시험을 보면 독해는 시간 싸움일 뿐이고 사실은 지식이 있어야 푸는 부분은 반드시 있지 않도록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봅시다. 먼저 맞춤법 문제를 물었는데 밑줄 친 말들이 모두 서술어죠. 즉 서술어라는 얘기는 공사와 효용사예요. 그러면 이것들은 단지 표준어가 되냐 안 되냐 이 문제가 아니라 과연 적절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가 이 점이 포인트니까 반드시 용언이 나오면 기본형을 떠올려라. 물론 감각적으로 보고 맞다 이러면 문제될 게 없는데 이게 맞나 틀리나 헷갈리다면 반드시 기본형을 떠올려야겠다. 기본형이란 무엇을 말해요? 어간 플러스 다로 끝나는 것. 즉 어떤 선어말어미도 들어있지 않고 어간과 어말어미 딱 뭐뭐 다로 끝나는 형태를 기본형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1번 보죠. 아마 내 말이 맞을 걸? 자 이건 자주 연습한 거니까. 우리 리을 걸 하고 된소리로 표기를 했는데 우리가 된소리를 표기하는 건 언제만 된소리로 표기한다? 의무문일 때만. 뭐뭐 할까? 의무문일 때만 된소리로 표기하고 기타 평소문 또 청료문 등은 절대 된소리를 쓰지 않습니다. 따라서 1번 틀렸죠? 그리고 지금 우리 교재가 해설이 지금 모두 들어있다 보니까 이 이유는 두 가지야. 하나는 이걸 단행본 형식으로 교재를 만들다 보니까 그랬고 학원용 수업용으로는 사실 해설이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업을 듣는 우리 친구들은 해설을 절대 보고 수업을 듣지 말고 이 해설은 여러분들이 자습할 때 번거롭지 않게 바로 답이 있고 해설이 있으니까 그걸 참조하시고 문제를 풀 때나 이럴 때는 볼 필요가 없겠죠. 그리고 그 해설 중에서 제가 수업 시간에 또 이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써놓은 거니까 더 익히세요라고 하면 또 바로 복습의 수단으로 이렇게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지 설명을 듣고 있지 않고 해설을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메모하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나중에 해설에 써 있더라도 내가 써 있는 걸 읽는 거하고 직접 내가 메모하면서 듣는 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메모하면서 써 있는 거 두 번 쓴다 생각하지 말고 두 번 본다 생각하면 훨씬 더 공부에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맞을 걸 틀렸고 틀린 이유는 의문문에서만 맞을까? 하고 의문문에서만 된 소리를 쓰고 기타 평소문이나 청류문 등 기타 의문문이 아닐 때는 예사소리를 쓴다. 자, 2번 보죠. 자, 이런 게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앉아서 모닥불이나 좀 쬐요 하면 우리가 기억할 거 우리가 기본형을 물었을 때 쬐다 불을 쬐다냐 불을 쪼이다냐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는 이와 같이 본말과 준말을 모두 허용하죠. 그렇죠? 자, 이걸 모두 허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 이가 뭐야? 전미사거든요. 그래서 쬐다 하는 이 전미사가 붙은 이 파생어가 다시 이걸 줄여서 쬐다라고 결합할 수 있는데 자, 이제 여기 어미가 붙으면 쬐다의 어요가 올 때와 쬐다의 어요가 올 때 그 축약의 형태가 달라지죠. 위의 경우에는 즉, 우리말의 외와 어가 만나면 뭐가 돼요? 즉, 이중모 외가 되거든. 그래서 쬐요 쬐요 하고 표기가 가능하고 반면에 쪼이 어요가 줄면 이때는 이와 어요가 만나서 우리말에서 이와 어요가 만나면 어떤 형태로 축약이 돼요? 여로 축약이 되죠. 그러므로 뭐도 가능합니까? 쪼, 여, 요가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앉아서 모닥불이나 좀 쬐요 정답이죠. 그리고 또 어떻게도 가능해요? 쪼, 여, 요도 가능하죠. 그렇죠? 거기 해설에 쬐요 어요의 준말 쬐요 이것만 가능한 게 아니고 쪼이다에서 또 활용이 되면 쪼이다의 어요가 오면 쪼, 여, 요 라고 활용이 되고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가능하죠. 정답은 2번 자, 3번 문제는요 한글 맞춤법 지식이 필요한데 우리가 모음 조화를 지켜야죠. 어간 뒤에 어미가 올 때는 모음 조화를 지켜요. 그래서 갔다라는 말이면 당연히 아, 라가 와야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또 하나의 규정 뭐냐면 갔다라는 말은 뭐의 준말이에요? 가지다의 준말이에요. 자, 지금 이 경우는 이 경우와 달리 지금 이 경우는 쪼이다나 쪼다나 각각 활용을 하면 돼요. 그런데 가지다가 갔다가 되는 이 경우는 한글 맞춤법에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이렇게 봄말의 첫소리에 오는 것이 준말의 받침에 갈 때에는 그렇죠? 자음의 어미로 활용을 할 때는 즉, 둘 다 활용이 되지만 모음의 어미가 와서 가지다의 어가 오는 경우와 갔다의 모음의 어가 오는 경우 본말에서는 모음의 어미도 활용이 가능하지만 준말은 활용이 가능하지 않다. 이걸 주의해야 돼요. 이해 돼요? 그러므로 여기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져라 했을 때 절대 가져라 하고 준말에는 어라가 올 수 없습니다. 이해 됩니까? 그럼 어떻게 써야 돼요? 가지다의 명령령음이 어라가 왔으니까 가지다의 명령령음이 어라가 왔으니까 쪼이다의 어요가 왔을 때 쪼요요 라고 변하듯이 가지다의 어라가 왔으니까 어떻게 바뀌어요? 가져라 하고 줄여 쓸 수 있습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즉 본말과 준말 사실은 모두 각각 활용을 합니다. 여쭈다, 여쭙다 각각 활용하죠. 서럽다, 설다 각각 활용합니다. 그렇죠? 그게 원칙이에요. 그게 원칙이고 이게 예외예요. 이해 돼요? 어떤 경우에 준말에 모음의 어미가 못 온다? 본말에 첫소리에 있는 게 준말에 받침으로 갈 때 이 경우에만 모음의 어미가 못 온다. 이거 잊으면 안 됩니다. 이걸 거꾸로 기억하면 안 돼. 무조건 본말에는 자음, 모음의 어미가 모두 오는데 준말에는 모음의 어미가 못 온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되지. 원래 본말과 준말은 둘 다 각각 활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만 준말에 모음의 어미가 못 온다? 첫소리에 쓰였던 본말에 첫소리에 쓰였던 것이 받침에 올 때 이해 되세요? 자네 맨날 이 앞에 있더니 왜 거기가 있어? 어? 선생님한테 냄새 나니? 자꾸 뒤로 가네? 자, 그래서 여기 가지어라 해서 알겠어요? 가지어라 해서 즉, 이렇게 가져라 하고 활용할 수 있지만 이 준말인 갔다에는 어라가 올 수 없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그리고 잊지 말 거 이 국어 지식 파트의 문제는 절대 똑같은 문제 안 나죠. 그렇죠? 이렇게 생긴 똑같은 문제가 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 있는 단어들은 또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답이 똑같은 그런 문제는 나올 수 없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여기 사용된 단어들은 또 나옵니다.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서 답이 2번이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나머지는 안 되는가 이 점을 확실하게 알고 가야 다음에는 또 또 다른 걸 답을 하는 문제에서 풀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그래서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가져라 모음 좋아도 틀렸고 그렇죠? 그리고 또한 실제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다음 왜 가져라의 모음 좋아도 틀렸다고 하냐면 가 양성 모음인데 어라가 올 수는 없죠. 그러나 이미 가다에는 모음의 어미가 못 오는 거고 가지다에는 왜 어라가 오죠? 이가 이가 음성 모음이니까 아라가 아닌 어라가 오는 거죠. 됐어요? 4번에 사물을 고으니 라고 했습니다. 자 기본형이 뭐예요? 고다예요. 즉 사고를 고다죠. 우리 사고를 고는 게 뭔지 알죠? 즉 소뼈를 그죠? 이 불에 데워서 우러내는 거 그걸 우리가 고다라고 하는데 기본형이 고다야. 그럼 고다에 어미 뭐가 온 거야? 니가 온 거지. 은은 언제 붙죠? 앞에 받침이 있을 때 받침이 있을 때 즉 먹으니 어미는 니야 니 니인데 앞에 받침이 있을 때는 으가 끼어들어. 이 을을 뭐라고 부르죠? 매게 모음. 그러니까 이 은은 받침이 있는 말에서 이 자음과 이 자음의 충돌을 막아주는 거예요. 이해 돼요? 그러므로 고다라는 말에는 모음이니까 은의가 올 필요 없죠. 따라서 고니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1번은 정답이 2번 2번 봅니다. 외래어 표기는 일단 암기해야죠. 외래어 표기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자주 나오는 외래어 표기들은 일단 암기하고 그 암기한 걸 전제로 해서 시험장에서 먼저 내가 암기했던 것이 올바른가 이거부터 파악을 해야죠. 그리고 몇 가지 알아야 될 룰이 있죠? 첫 번째는 외래어 표기에는 받침이 제한되어 쓰이죠. 외래어 표기에 쓰이는 받침은 7개예요. 그 7개가 뭐예요? 기역 니은 니은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음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달리 디귿이 빠지죠. 디귿이 빠지고 시옷을 표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외래어 표기에 디귿이 쓰였거나 이 뒤에 나오는 지읏 치읍 키읍 티읍 피읍 피읍이 쓰면 무조건 틀렸다. 그건 예외없음. 그렇습니까? 된소리 표기를 하지 않는다는 예외가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는 룰도 아니에요. 그렇죠? 서양에서 들어온 건 된소리 못 쓰고 동남아에서 들어온 건 된소리 쓰고 이제 그건 룰도 아닌데 이 받침에 7개만 허용한다. 이건 예외없는 룰이에요. 그러므로 외래어 표기에서 꼭 알아야 되는 건 외래어 표기 받침에는 7개의 받침만이 쓰인다.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예외없음. 알겠습니까? 항상 어떤 룰이든 예외가 있는 법인데 이건 예외가 없어요. 알겠어요? 어떤 외래어도 아무리 새로 등장하는 외래어도 받침에 이 7개 이외의 것을 쓰는 경우는 없다. 다음 다음 또한 외래어 표기를 하는데 지금 이 문제에서는 큰 역할을 안 하지만 비읍이 관계되는군요. 치읗이나 지읗이 올 때는 그죠? 지읗 치읗이 올 때는 야여 요유 못 쓴다. 이것도 예외없음. 지읗 치읗 다음에는 어떤 모음이 못 온다? 야여 요유가 못 옵니다. 이중 모음 야여 요유가 못 오고 단모음 아어 오 우로 써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캐리커처 했을 때 여 모음은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됐습니까? 지읗 치읗 다음에는 야여 요유를 못 쓴다. 반드시 아어 오 우를 쓴다. 됐죠? 자 기업 카톨릭 이 아니고 뭐다? 카톨릭 이거 외워야 돼요. 이유가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안 외우면 풀 수가 없어요. 이해 돼요? 카톨릭이 아니고 뭐다? 카톨릭 그 다음 시뮬레이션 맞고 그리고 숏커트라고 했는데 이게 외래어 표기 공부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숏도 있고 숏도 있고 커트도 있고 컷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길게 하면 안 된다. 또는 길게 해도 된다. 이렇게 룰이 명료하지가 않아. 그래서 외우는 수밖에 없어. 대신 이 문제는 안 나왔지만 어떤 길게 쓰는 표현은 불가능하다. 오와 우가 함께 오는 거. 윈도우 안 된다. 뭐라고요? 윈도우 보우트 안 된다. 보트 절대 오와 우를 길게 쓰지는 않습니다. 오와 우를 나란히 오는 오와 우를 나란히 쓰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숏냐 숏이냐 이건 룰이 없어. 그러므로 암기해야 돼. 따라서 숏커트가 아니라 뭐예요? 숏트 커트야. 셔트 커트 그리고 카레 맞습니다. 카레는 우리도 많이 쓰는 말이죠. 카레 그 다음 챔피언 이런 게 좀 어려울 텐데 인디언 인 것처럼 챔피언 그래서 온이 아니라 뭐야? 언 챔피언 그리고 카레 커튜 는 지읒 치읒 다음에 뭐가 못 온다고? 야여 요유 누가 못 온으로 캐리커처 처 어모음을 써야겠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꼭 외워야 할 외래어들 쓰임이 여기다가 다 넣어주면 또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건 여러분들 자료 가지고 있는 기본서나 가지고 있는 자료에서 외래어 표기 한 번 더 오늘 수업시간에 언급이 됐으니까 한 번 더 복습하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래어는 암기하고 가야든가 어설프게 외래어 표기에 관한 규정들 이해해봤자 힘을 못 써.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할 건 이거 하나야. 사실 예외 없는 알겠어요? 그리고는 외워야겠다.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3번 문제는요 두 가지를 물어요. 하나는 표기가 맞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에 관한 설명이 맞는가 이럴 때는 표기가 일단 맞아야지 그런 다음 설명이 맞는지를 봐야지 두리뭉실 표준어죠? 그리고 설명을 보면 예전에는 표준어가 아니었으나 2017년도 현재는 두루뭉실 하다와 함께 표준어다. 자 우리 2012년도부터 추가된 표준어가 4번 발표가 됐어요. 그렇죠? 그중에서 가장 마지막에 아니지 그중에서 한 두 번째 정도에 발표됐던 게 두루뭉술도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두리뭉실 하고 표기 아니지 거꾸로 말했구나 두루뭉술 하고 표기하던 걸 이제 사람들이 두리뭉실 두리뭉실 많이 쓰니까 두리뭉실을 허용한다. 자 스임이 생각할 때는 2017년도에 이런 유형의 문제가 각 직렬별로 꽤 많이 나왔어요. 즉 이렇게 추가됐다 이렇게 추가됐다 그래서 2018년도 시험을 대비해서 이제 그동안에는 많이 등장하지 않았던 새롭게 추가된 표준어들 그리고 그 바뀐 것들 이걸 반드시 좀 더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바뀌고 나서 곧바로 시험에 내기는 힘들거든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익숙해지면 그때 시험을 내는데 이제 처음에 발표했던 것은 벌써 5년이 지났고 그리고 최근에 발표한 건 벌써 해를 넘고 1년이 넘었고 그러므로 이제 새롭게 추가된 표준어들 중심으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계속 자료로도 또는 여러분들 수업시간에 얘기를 했지만 이제 한꺼번에 그 자료들 모아서 공부하시고 혹시 그동안 자료가 빠져있거나 이랬던 친구들은 스윙카페에 가면 그대로 올라와 있으니까 그 추가된 표준어들은 한꺼번에 한 번 더 중점적으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1단계에는 많이 알아야겠다 라고 하지 말고 이번 1단계에는 내가 어떤 걸 혹시 소홀히 했나 이렇게 초점을 둬야 학습 목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험보기 전에 빠짐없이 공부하고 가야 합격합니다. 많이 알아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빈틈이 없어야 돼요. 알겠어요? 따라서 두리뭉실하다 두루뭉술하다 복수표준어고요. 우래라는 말은 예전에는 표준어였지만 현재는 표준어가 아니다. 예전에는 표준어였으나라는 말은 생각할 필요 없고 우래라는 말은 여기서 말하는 예전은 아주 옛날 15세기 때를 말해요. 따라서 옛날에는 표준어였던 적이 있지만 현재는 분명히 표준어가 아니야. 여기서요? 그리고 현재의 표준어는 뭐다? 우래 그렇죠? 맞는 설명이고 3번 우프다라는 말은 새로 만들어진 말인데 현재 두루 쓰이는 표준어다. 세임은 처음 보는 단어예요. 이거되요? 그러니까 이건 흔히 우리가 네티즌 용어라고 하는데 이건 표준어라 하지 않고 뭐라고 말해요? 어허 신조어는 아예 새로 만든 말로 표준어로 인정받은 걸 신조어로 하는 거고 이건 아직 신조어로서도 인정받지 못한 거야. 대신 쓰고는 있는 말이지. 그럼 뭐라고 할까? 네티즌들 그 또래들끼리 쓰는 말이거든. 그런 걸 우리가 은어라고 하는 은어 이제 이 은어가 시간이 지나서 세임 같은 아저씨들도 아유 그 영화 봤더니 우픈 상황이야 어? 어? 또는 아유 어제 사장이 뭐라고 뭐라고 말하는데 마음이 우프다 이러면 표준어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직은 스임이 방금 그랬잖아. 나 처음 보는 단어라고 무슨 소리인가 싶었다고. 그것도 말로 먹고 사는 국어선생이.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또래들끼리 쓰는 말입니까 그 스임이 어떻게 알겠어. 그러므로 그런 말은 은어라고 하는 겁니다. 틀렸죠? 정답은 3번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 무죌라 낼 수 있는 거야. 왜? 교육청 관련된 국어선생들이니까 애들 말을 들었으니까 이런 걸 시험에 내지 다른 직렬 시험에서는 아마 뭔 소리인지도 모를 거야. 그러니까 교육청 저는 이 예문 보면서 아이고 이거 중고등학교 애들 하고 함께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러한 은어들도 빨리빨리 시험에 내는구나 싶었어요. 자 4번 애달프다와 애달다는 같은 뜻을 가진 말이죠. 그러나 애달프다는 표준어고 그렇죠? 애달다는 표준어가 아닙니다. 맞는 설명이죠? 자 이제 4번을 보면 4번을 보면 기억리은의 밑줄친 단어의 품사함으로 씁니다. 어때요? 시험 문제가 지금 골고루 물어보고 있죠. 맞출법 문제 외래어 문제 표준어 문제 이번엔 품사 문제까지 그렇죠? 굉장히 교육청이 골고루 내려고 애를 쓴 걸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잊지마 2015년까지의 교육청 문제는 기억에서 지워야 돼. 왜? 그때는 수능에 가까운 문제가 주를 이뤘지만 2016년도부터 수능시험이 국어시험으로 바뀌면서 알겠어요? 언어영역이 아니라 국어시험으로 바뀌면서 이제 우리 공무원시험처럼 문법 문제와 어문규정 문제가 수능에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 경향이 확 달라졌어요. 독해 질문이 조금 길어진 건 똑같지만 예전에 비해 문법이나 어문규정 질문이 훨씬 비중이 지금 많아진 겁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혹시 2, 3년 전 그런 교육청 문제에 익숙하면 빨리 그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단원별로 문법 문제나 이런 비중들이 커졌다는 것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보면 품사를 불었습니다. 자 품사가 같은 걸 물었는데 그러면 선택지 하나만 빼고 나머지는 품사가 다르다는 거 아니야 서로 그런데 다 같은 모양의 말인데 이건 결국 어떤 걸 질문한 거냐면 품사의 통용을 물어본 거죠. 즉 같은 뜻의 낱말이더라도 그 문맥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지는 걸 우리가 품사의 통용이라고 해요. 자 1번 보죠. 마음이 진짜 아팠어 했을 때 진짜는 아프다를 수식하니까 부사겠죠. 그런데 모조품을 진짜처럼 만들었어. 이때 진짜 뒤에 조사가 붙었으니까 얘는 명사겠죠.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진짜는 명사도 있고 부사도 있는 그런 품사의 통용에 어울리는 단어죠. 2번 이건 여러 번 시험에 나왔던 거지 우리말에 전미사 적이 붙으면 우리 전미사 적은 주로 어떤 단어 뒤에 붙죠? 한자어 뒤에 붙죠. 인간적이라는 말은 있어도 사람적이라는 말은 없죠? 유아적이라는 말 아동적이라는 말은 있어도 악의적이라는 말은 없을 거야. 여성적이다라는 말은 있어도 우리말 뒤에 적이 붙지는 않습니다. 이해 됩니까? 인간은 이성적 동물이다 하면 이 이성적 이렇게 전미사 적이 붙는 말은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 마치 영어의 투부정서 같은 거. 그때그때 역할에 따라서 혀용산이 또는 동산이 부사적 용법이니 이렇게 얘기하듯이 얘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아. 대신 그 역할이 그 품사야. 여기서 이성적은 동물을 꾸미지 그러므로 이성적은 품사가 뭐야? 관형사. 관형사. 명사 꾸미는 건 혀용사 아닙니까? 그거는 영어지만 알겠어요? 우리말에서 일단 명사 꾸미면 뭐야? 관형사지. 영법하고 국무법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알겠어요? 전에 학생들도 뭘 질문하면 명사 꾸미는 게 뭐니? 그러면 꼭 형형사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영어에서 형형사가 주로 명사를 꾸미니까. 그렇다고 영법을 완벽하냐? 그것도 아니고. 헷갈리지 말고. 우리말에서 체험 꾸미는 건 뭐야? 관형사야. 우리말에 체험 꾸미는 건 일단 뭐야? 관형사야. 그래서 동사나 형형사에 관형형 전성어미가 와서 체험을 꾸미면 문장성, 문이 관형어 이러는 거야. 글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명사를 꾸미게끔 태어난 놈이 이름이 뭐야? 관형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 관형사는 영어에 관사 같은 거다 라고 생각하라고 했죠. 그렇습니까? 영어에 관사는 절대 혼자 활용도 못하고 다른 말을 꾸미지도 못해. 오로지 명사 앞에만 우리말의 관형사가 딱 그런 케이스. 있어요? 항상 체험 앞에만 따라서 이성적 관형사야. 그런데 관형사 뒤에는 어떤 말도 붙을 수가 없거든. 그 뒤에 체험이 오지 절대 조사가 붙거나 어미가 붙어 활용할 수가 없지. 그런데 이성적 뒤에 의로가 붙었네. 우리 의로는 대표적인 부사격 조사. 그러면 격조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얘는 무조건 뭐야? 체험이라는 얘기지. 그렇습니까? 격조사가 붙었다는 얘기는 무조건 체험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조사가 붙었다고 무조건 체험이라고 말하면 안 되지. 왜냐하면 조사에도 일단 격조사가 있고 보조사가 있고 접속조사가 있잖아. 이때 격조사나 접속조사는 체헌 뒤에만 붙는 거야. 보이세요? 그러나 보조사는 체험 이외에 다른 품사에도 모두 붙으니까 보조사를 가지고는 품사를 판단할 수 없지만 격조사는 체헌 뒤에만 붙으니까 품사를 판단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의로를 봤더니 이성적은 뭐야? 명사라는 얘기지. 이해 됐어요? 다음 나는 좋은 친구가 있어라고 했어요. 자 우리 주의할 것 이 있다 라는 말은 동사 회용사를 모두 가지고 있는데 이게 동사냐 회용사냐 라는 것이 학자들의 논란거리야. 그러므로 있다 동사 없다 회용사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알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이 있다 없다 정확한 품사 문제는 사실은 답으로 낼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항상 있다 같은 게 이렇게 품사의 통용이 나왔을 때에는 거기서 시간 끌지 말고 시간 끌지 말고 동사처럼 활용했는지 형용사처럼 활용했는지 그걸 보라고 그러면 1번 나는 좋은 친구가 있어 라고 했어 그러면 이때는 활용해 있어 활용해 있어 동사로서의 특징을 발견할 수 없으니까 효용사다 라고 판단하면 되고 반면에 그 밑에 나는 조용히 집에 있으려고 뭐뭐 하려고는 동사 뒤에만 붙죠. 이해 돼요? 따라서 여고라는 건 의도형 어미란 말이야. 의도형 어미는 어떤 동작을 하려는 의도를 나타내. 그러므로 이때는 동사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리고 또 하나 동사인지 회용사인지 구별하는 좋은 방법이 뭐라고 그랬어요? 는다에 결합이 가능하냐. 위에는 나는 좋은 친구가 있는다 어색하지 그러나 나는 집에 있는다 가능하지 이렇게 판단해도 되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따는 그 활용이 동사처럼 활용하면 동사고 회용사처럼 활용하면 회용사야. 그러나 없다는 형용사임에도 불구하고 동사처럼 는을 취한다는 그 차이만 있지 없다는 품사가 회용사밖에 없고 그런데 이따는 동사 회용사가 모두 있고 그 차이 아겠어요? 자 4번은 우리 이거 시험 나오기 전에 평소에도 수업시간에 강조했던 단어야 아니야? 강조했던 단어지 그리고 이 단어는 과거에 출제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엄청나게 있죠.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시간마다 다르다 나올 때마다 또 묻고 또 묻고 자 다르다의 품사는 이게 다른 이라고 활용을 했을 때 이게 형용사가 다른 하고 활용한 것인지 아니면 관용사인지 자 그걸 구별하는 방법은 앞을 본다 뒤를 본다 앞을 본다 앞을 봐서 무엇무엇이 다르다 하고 활용이 되면 그건 효용사고 앞에 호응하는 말이 없으면 뭐다? 관용사다 그럼 볼까요? 나는 너와 다르다 활용이 가능함으로 이때 다르는 효용사야 너는 하루가 다르게 이때 다르게는 아예 관용사 다른을 물어본 게 아니라 효용사 다르다가 활용한 거니까 개는 무슨 어미 부사형 어미 어미는 품사를 못 바꿉니다 따라서 이건 다르다가 활용한 거니까 당연히 품사는 뭐야 허용사 개는 부사형 어미로 문장성분을 부사어로 만들 뿐이지 품사는 그대로 동사나 효용사죠 이해 돼요 잊지 말 거 개라는 전미사는 없어 개라는 부사형 전미사는 없어 개는 부사형 어미야 부사형 어미는 품사를 절대 바꿀 수 없고 그러므로 개가 붙은 말은 무조건 품사는 동사 아니면 효용사지 알겠어요? 개라는 어미가 붙은 말은 그러므로 여기서는 다르다는 효용사죠 정답은 몇 번? 4번 그래서 둘 다 효용사라고 즉 품사와 같은 것 4번이지 이해 됐어요? 다음 5번 문제 초성 리을의 제약을 탐구하기 위한 자료다 어때? 꼭 수능 문제같이 그렇지? 자 보기에서 초성 리을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건 두 가지 묻는 거야 하나는 여러분들이 기억 니은 니글 리을 에 설명이 올바른지 판단할 수 있는 문법적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설명은 맞는데 예가 틀릴 수 있다는 거 자 1번 보죠 기억을 보니까 노동 유행 피로 하류 에서 보듯이 첫머리에 올 때는 노동 유행 하고 첫머리에 올 때는 리을이 못 오는데 피로 하류처럼 두 번째 음절에서는 실현되니까 즉 첫머리에 올 때 실현되지 않는 곳 또한 한자어들에서만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한자어의 첫머리에 실현되지 않는 곳 맞죠? 이걸 두음법칙이라 하는 거예요 2번 니은을 보니까 삼림 심리 백로 박력은 압음절의 종성이 미음과 이응일 때 니은으로 바뀌는군 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 앞에 음절 때문에 뒤에 리을이 니은으로 바뀐다라는 건 거기 백로나 아니지 삼림이나 심리 같은 경우는 해당이 되는 거지만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순행동화라 하죠 앞에 있는 미음이나 미음 때문에 뒤에 있는 리을이 비음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비음화 중에서도 순행동화라고 해요 지금 2번 설명은 순행동화의 경우만 얘기한 거예요 압음절이 미음 미응일 때 니은으로 바뀌었다 순행동화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화의 방향으로 순행이냐 역행이냐 또 하나 상호동화냐 이거 모르면 못 풉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평소에 알고 있더라도 시험장에서 못 떠올리면 못 풉니다 그렇습니까 여기 압음절 종성이 이랬잖아요 그리고 미음 미응일 때 니은으로 바뀐다 이 말은 압음절의 영향을 받아 리을이 비음이 됐다는 얘기니까 비음화 중에서도 순행동화를 말한 거예요 그런데 백로와 박력을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이건 상호동화죠 왜냐하면 앞에 이응도 안울 힘소리 기억이 먼저 이응으로 바뀌고 다시 또 그 이응의 영향으로 리을이 니은으로 바뀌었으니까 둘 다 바뀌었잖아요 이 경우에는 순행이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상호동화라고요 분명히 수업시간에 배운 건데도 이게 시험장에서 그걸 눈치채는 건 이건 또 다른 능력이야 그래서 우리가 문제풀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많이 알면 다 풀 수 있는데 이론만 반복하면 되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객관식 문제는 이론도 이론이지만 문제풀은 감각 그것도 이론이야 그걸 무시하면 안 돼 그러니까 많이 하는 사람이 합격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유형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합격한다 그렇죠 정답은 2번이죠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 됩니다 3번에요 의견난, 생산량, 편리, 난로에서 아붐절의 종성이 니은일 때 니은으로 바뀌거나 하는 건 의견난과 생산량을 설명한 거고 편리나 난로는 아붐절 종성을 리을로 바꿨군 설명되죠 그러므로 앞에 건 니은으로 바뀌는 순행동화의 사례라면 뒤에 두 개는 유음화가 일어났고 또한 뒤에서 영향을 준 거니까 역행동화의 사례죠 즉 설명이 다른 두 가지를 각각 들어놓고 두 가지 설명이 모두 맞는지를 체크해야 돼요 그런데 2번은 좀 전에 2번은 한 가지 설명만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예요 4번 고려, 비리, 철로, 물리에서처럼 모음의 뒤나 고려나 비리가 그런 경우에 해당되죠 또 아붐절 종성이 리을일 때 철로나 물리가 이에 해당되죠 이럴 때 실현되는군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 왜 2번 설명이 부족한지 알겠죠? 2번 설명은 틀렸다기보다는 뭐야? 부족한 설명이죠 그렇습니까? 이거 첫 번째 보자마자 정답 찾는 사람은 굉장히 놀라운 사람입니다 답안지를 빼돌렸거나 알겠어요? 아니면 국어수생으로 저기 보수 바구니에서 국어수생 알바했던 친구들이나 재빨리 하지 절대 이거 처음 보자마자 2번 답 나오는 경우는 그건 쉽지 않은 실력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실력이죠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부터 2번이라고 답하기 좀 어렸을 거예요 그렇죠? 나머지를 보고 선생님 저는 이거 2번 탁 했어요 왜? 저번에 한번 풀어봤거든요 장하다 인마 알겠어요? 그거는 풀어봤으니까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선생님 저는 지금 설명을 들어도 지금 왜 2번이 틀렸고 대체 2번이 뭐가 틀렸다는 얘기인지 그게 파악이 안 됩니다 하면 가서 한번 먼저 복습을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되면 찾아오세요 알겠어요? 그럼 선생님이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해가 안 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조언을 할 테니까 알겠어요? 일단은 가서 설명한 내용을 곰곰이 한번 돌아보시면서 뭐가 틀렸는가 설명 자체가 틀린 게 아니야 2번에 설명 자체가 틀린 게 아니라 뭐 하다고? 부족하다고 사례 앞에 두 개만 해당되지 뒤에 두 개에 대해서는 부족하다 6번 문제 기억리은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 아주 골고루 냈죠 문제를 그렇죠? 문법에 정말 골고루 냈습니다 지금 예문은 뭘 들은 거냐면 파생어와 합성어 즉 복합어를 얘기하고 있는데 기억은 접사와 결합하기 전에 어근의 품사와 파생어 품사가 달라진 것도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지배적 전미사가 붙은 경우 그렇죠? 지배적 전미사가 붙어서 품사가 바뀐 경우 그 다음 니은은 비통사적 합성어의 경우 자 1번 슬기롭다의 슬기는 명사인데 전미사 로비와서 형용사가 됐죠? 그놈으로 이렇게 품사를 바꾸는 전미사를 뭐라고 한다? 지배적 접사 올바른 예고 또 옆을 갔더니 접칼이죠? 접칼은 뭐와 뭐의 결합이다? 접다와 칼의 결합이다 그런데 접다에 접 어간 혼자 왔다 접은 칼 이러지 않고 접칼 우리 비통사적 합성어는 세 가지 어간 혼자 채원과 만날 때 또는 어간 혼자 다른 단어와 만날 때 그 다음 또 하나는 부사와 명사가 짝이 될 때 또 하나는 우리말의 어순과 바뀌어 있었다 잊지 말아야지 이게 딱 머릿속에 있어야지 그러므로 접칼은 첫 번째 사례의 경우죠 어간 혼자 채원과 만난 거예요 뭐가 없이? 관형형 어미가 없이 원래 용언이 채원을 꾸미려면 관형형 어미 니은이나 리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죠? 이 경우에는 접은 칼하고 은이 들어가야 되는데 은이 빠졌어 그러므로 비통사적 합성어 정답 몇 번? 1번 2번은 시험장에서 이미 접두사 선이 와서 이루어진 거니까 2번은 더 보지도 말고 다음 항목으로 갔어야지 설령 1번 답을 못 찾았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건 접두사가 붙는 경우고 접두사는 품사를 바꾸는 지배적 접사가 없다 접두사는 100% 한정적 접사다 늦장 비통사적 합성어 맞죠? 주의할 게 표준국어 사전에서는 늦을 접두사로 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늦을 접두사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지금까지 시험은 모두 늦이 들어가는 말을 합성어로 출제했습니다 그러므로 늦잠은 늦다와 잠의 결합이고 즉 늦은 잠이라 하지 않고 늦잠이라 했으니까 비통사적 합성어가 맞죠 3번 공부하다처럼 공부하다처럼 전미사 하가 붙는 말은 이렇게 어떤 단어뒤에 하다 붙으면 무조건 파생어야 무조건 파생어 일하다 파생어야 공부하다 파생어야 이때 하다는 동사하다하고 아무 관계 없다 이 똑같은 말이 공부를 하다하고 조사를 끼어드는 순간 그때 하다는 품사 뭐다? 동사다 그건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야 그러나 이 조사를 빠지고 공부하다 이러면 그때는 하다라는 동사와 공부가 만난 게 아니라 전미사 하가 온 거다 그래서 명사 공부를 공부하다 동사로 바꾼 거죠 그러므로 하라는 전미사는 지배적 접사고 맞는 예적 그러면 그 옆에 힘들다는 이미 합성어고 뭐와 뭐의 결합? 힘과 들다 그러므로 무슨 합성어? 통사적 합성어 선생님 이건 왜 안 따져봐요? 아까 세 가지의 경우에 전혀 해당이 안 되니까 이해 돼요? 굳이 뭐하러 따져봐 힘이 들다 조사 2가 빠진 거 아니니까 그래서 어쨌다고 알겠어요? 조사가 생략되는 건 우리말의 보편적인 문법인데 알겠죠? 다음 먹이 했을 때는 전미사 2가 와서 품사가 바뀌었지? 먹다는 동사인데 전미사 2가 와서 먹이 명사가 됐으므로 역시 이도 지배적 접사 그런데 잘나가다는 비통사가 아니지? 왜? 자리 부사야 그런데 부사 뒤에 명사가 와야 비통사지 나가다 동사인데 그래서 통사적 합성어죠 이해 됐습니까? 자 다음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 선생님 저는 먹다에 2가 오면 전미사가 되고 아까 슬기롭다 했는데 슬기에 로비 전미사고 이걸 모르는데 어떡합니까? 그걸 모르면 큰일이지 그래서 뭐 공부해야 돼? 당연히 화생어와 합성어 공부해야지 공부해야 이 설명이 알아 듣는 거지 그냥 우리가 공부가 안 돼 있는데 화생어, 합성어 지식이 없는데 슬기롭다 보자마자 아 로분 전미사야 이건 불가능하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파생어, 합성어는 뭐하고도 연관이 깊지? 형태소 분석과도 연관이 깊어 알겠어요? 그러므로 반드시 파생어, 합성어에 나오는 단어들은 꼭 분석을 해야죠 알겠죠? 자료는 이미 기본서에 다 있는 거니까 반드시 파생어, 합성어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고 저쩌고 논란거리가 되는 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논란거리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만 시험에 냅니다 알겠죠? 자, 7번 보입니다 정말 문제 골고루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문장론의 문제입니다 이 2017 교육청 문제 너무 마음에 들길래 제일 앞에는 너무, 너무 문제가 모범적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래야 이래야 요행으로 붙는 경우가 안 생기거든요 그랬어요? 이래야 정말 엉덩이 붙이고 열심히 공부했던 애들이 합격하거든요 왜? 자기가 아는 분야만 집중해서 나오질 않았으니까 그랬어요? 골고루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정말 성실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문제다 자, 7번 밑줄 신 안깅 문장과 같은 기능을 하는 안깅 문장은 자, 안깅 문장의 종류는 5가지 명사 역할을 하는 명사자 관용어 역할을 하는 관용자 서술어 역할을 하는 서술자 부사어 역할을 하는 부사자 그리고 인용되고 있는 인용자 그러면 내가 바라던 어미가 니은으로 끝났으니까 우리가 니은, 니은으로 끝나는 안깅 문장은 무슨 절? 관용절 니은, 니을을 뭐라고 부른다고? 관용형, 전성어미 알겠어요? 1번 내 마음이 바뀌기는 어렵다 여기 안깅 문장 뭐야? 내 마음이 바뀌기 내 마음이 바뀌기 자, 맨 끝에 뭐로 끝났어? 기로 끝났지 이 기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 명사형 어미 그러므로 명사형 어미가 활용되고 있으니까 무슨 절? 명사절 그럼 이 문장에서 명사절은 문장성분 뭐가 되고 있죠? 주어 따라서 이 문장의 주어는 내 마음이 아니지? 내 마음이 아니지? 이 문장의 주어는 내 마음이 바뀌다 그리고 그것이 어렵다는 거 어떤 것이 명사절일 때는요 그것으로 줄이면 딱 줄여줘야 돼요 이해 돼요? 그게 명사절이에요 다음 이제 시험 문제 조금 까다로우면 관영절 안에서도 동격관영절이냐 관계관영절이냐 명사절 안에서도 이게 문장성분이 주어냐 주어냐 목적어냐라고 묻는 거예요 보세요 3번 여기 안기 문장 어디 있어? 그 사람이 잡은 그 사람이 잡은 그 사람이 아 2번을 안 했구나 2번 안 했다고? 그러면 안 했네요 그러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옆에 사람 보면서 지금 쟤 왜 저러는 거야? 이러고 있어요 이봐 여러분들을 보면 금방 알겠어요 뭘 설명하는데 자꾸 옆에 두루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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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 눈이 부시게 흐르다. 여기서 안긴 문장 어디 있어요? 눈이 부시게. 아까 개를 뭐라고 설명했지? 그렇지. 부사형 어미. 그러니까 눈이 부시게는 무슨 절? 부사절. 선생님 눈이 부시게처럼 부사형 어미는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건 종속적 문장 아닌가요? 볼 수도 있다고 했잖아. 그러면 지금 이 안긴 문장 중 나머지 안긴 문장 중 같은 거 물어보면 안긴 문장으로 바라보고 풀어야지. 그리고 눈이 부시게가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으로 확실히 쓰려면 위치가 어디로 간다고? 하늘이 앞으로 가는 거야. 이해돼요? 따라서 이렇게 문장 중간에 문장이 개, 부사형 어미이 개로 끝나면 부사절로 보세요. 알겠어요? 그래야 문제 푸는데 수월해요. 자꾸만 공무원 수험생이 이런 논쟁도 있고 이런 논의도 있는데요. 이거 쓸데없는 지식이야. 언젠가부터 자꾸 그런 걸 여러분들이 귀담아 듣는데 글쎄요. 그건 바람직한 공부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고요. 알겠어요? 얘들아 행정법 공부하는데 어떤 학설의 대립이 있는 그런 사례가 판례가 있다. 그 대립을 네가 왜 관심을 가져? 판사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공부할 때는 그 질문의 수준까지만 딱 하면 돼. 그 이상 가는 건 피곤한 일이지 서로. 알겠죠? 그럼 이때 눈이 부시게는. 무슨 절? 부사절로 보면 돼. 3번. 여기서 안기문장은 뭐다? 그 사람이 잡은. 어미가 뭐로 끝났어? 은. 무슨 절? 관영절. 선생님 아까 니은, 니을이라며요. 은을 똑같아 바보야. 알겠어요? 앞에 받침이 있는 말에는 은이 오지. 알겠죠? 따라서 관영절. 그 사람이 잡은 관영절입니다. 질문. 3번 문장에서 주어는 뭐야? 나는 목적어, 손을, 서술어, 놓지 않았다. 그러면 주성문 다 나왔으니까 그 사람이 잡은 뭐야? 관영어. 예를 들어요? 정답은 몇 번? 3번. 4번. 우리의 싸움은 내가 항복함으로써 끝났다. 여기 안긴 문장. 내가 항복함. 미움으로 끝났네. 무슨 절? 명사절. 선생님 미움으로 끝나면 다 명사절이에요? 당연하지. 미움하고 기를. 그래서 뭐라고 불러? 명사형 어미. 그런데 조심해야 될 건 미움, 기는 명사형 어미 말고 또 뭐도 있어? 명사와 전미사도 있기 때문에. 미움, 기는 명사와 전미사도 있기 때문에 그때 구별하는 그건 품사 문제를 또 내는 거지. 알겠어요? 미움하고 기는 명사형 어미도 있고 명사와 전미사도 있어. 지금 이렇게 명사절을 이끄는 건 명사형 어미고 아예 품사를 명사로 바꿔버리는 건 명사와 전미사고 호응하는 말이 있는지를 보는 거지. 자, 1번은 내 마음이 바뀌다 호응하고 그러니까 바뀌기 명사형 어미인 거고 4번은 내가 항복하다 호응하는 말이 있으니까 이때 명사형 어미가 온 거지. 지금 무슨 설명지 하세요? 자, 8번 문제 봅니다. 아, 질문. 그러면 4번에서, 7번에 4번에서 이 문장의 주어는 뭐예요? 우리의 싸움이고 서술어는 끝났다. 그럼 내가 항복하원으로서는? 어? 뭘 망설여? 당연히 부사오지. 왜? 부사격 조사가 붙었는데. 부사격 조사로서가 붙었는데. 뭘 망설여? 부사오지. 여보세요? 8번. 손님에 나타난 공손성의 원리. 자, 공손성의 원리 선생님이 수업시간 이론 때 뭐라고 설명했어요? 공손성의 원리. 수업시간에 뭐라고 설명했어? 어? 한 번도 설명한 적 없어. 한 번도. 한 번도 이런 거 설명한 적 없어요. 이해 돼요? 선생님이 설명하는 건 이론 아니야. 쫄지 마. 시험장 가서. 이해 돼? 이론인데 선생님이 설명 안 하면 내가 그만둬야지. 자격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 선생님이 공손성 원리 이런 거 설명한 적 없어. 그러니까 그 원리에 뭐가 있나? 이거라면 안 되지. 무슨 말이야겠어요? 그냥 뭐야 이 말은? 말할 때 뭐하라는 거야? 공손하게 하라는 거지. 그렇습니까? 자, 손님에 나타난 공손성의 원리로 적절한 거. 이 말은 뭐냐면 손님 말에. 어떤 점이 공손한 표현이냐 이거야. 됐어요? 바쁘실 텐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이 참 맛있네요. 요리섬씨가 이렇게 좋으시니 정말 부럽습니다. 어때요? 어때요? 상대를 칭찬했잖아. 이해 돼요? 1번. 비난을 최소화하고 칭찬의 표현을 최대화했다. 이 말은 뭐냐면 칭찬밖에 없다는 거야. 어때요? 칭찬밖에 없네. 이해 돼요? 정답 몇 번? 1번. 2번. 상대방에 대한 부담은 최소화하고 혜택의 표현. 혜택이라면 이렇게 음식, 즉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야 돼. 이해 돼? 내가 초대받아서 그 혜택에 감사하다는 거지. 극찬이 그 다음 줄이 빠져 있으면 이게 돼. 그러나 그 다음 줄에 극찬이 들어가 있잖아. 또 자신에 대한 혜택은 최소화하고 부담을 쓴 거야? 음식이 너무 맛있어서 부담된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지. 4번. 칭찬은 최소화하고 비난해. 비난하려면 뭐라고 해야 돼? 음식을 먹었으니 토할 것 같아요. 다음부터는 부르지 마세요. 그렇죠? 아무리 본인이 자랑을 삼아들어. 먼저 먹어보세요, 이거를. 알겠어요? 부를 만한 음식인지. 이래야 비난이지. 그런데 감히 어떤 놈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자, 그렇게 얘기했어도 안 되고. 선생님은 살면서 다른 사람 말에 네네네네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무조건 그냥 의뢰상 아유, 잘했군요. 아유, 좋아요. 이러라는 게 아니야. 분명히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걸 건드릴 때는 화를 내야 돼. 어떤 인격적 모독이나 성적 차별 또는 희롱 알겠어요? 또는 나의 인신공격 이런 건 참으면 안 돼. 그러나 나머지는 뭐야? 좋은 말만 해. 네가 미식가도 안 돼. 아, 이 음식 아쉽긴 한데 소금이 좀 덜 들어가는 것 같고 그거 안 먹혀. 너만 바보대요. 그러세요? 그러니까 아니, 이런 음식도 맛보지 못하다니 그건 걔도 이런 건 먹어봤을 텐데 이러면서 인신공격성 그런 발언이 들어간다면 화를 내야지.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무조건 칭찬하세요. 그러세요? 선생님은 그러고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사람들과의 사이가 원만해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젊었을 땐 괜히 나댄다고 알겠어요? 뭐 좀 아는 거면 그냥 잘했어 이러면 될 걸 뭐 이건 이게 좀 부족하고 뭐 이건 이게 부족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아유, 죄송해요. 제가 충분치 못해서 아유, 아니에요. 더 분발하세요. 병신같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어쩐지 사람들이 전혀 연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세요?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서 그것이 아니라면 칭찬하세요. 그렇습니까? 그게 그게 우리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 말이 아니라 그게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한 평가는 정말 쉽지 않은 거거든. 내가 거기에 대해 완벽하지 못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지적질을 하고 싶거든. 그렇지만 그러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최소한의 상식을 벗어낸 게 아니면 칭찬하고 이건 남들에게 뿐만 아니라 본인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 자기 자신에게도. 그랬어요? 아우, 나는 글씨를 잘 못 쓰는데 아우, 나는 글을 잘 못 쓰는데 아우, 나는 독해가 좀 약한데 자꾸 자기 자신을 나무라지 마. 그랬어요? 아주 인격적으로 형편없는 짓만 하지 않는다면 스스로 나무라지 말고 그냥 즐겁게 더 하자. 이렇게 마음을 갖고 자 8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선생님이 이 문제에서 강조하고 싶은 거 이거 똑같은 문제 절대 안 나는데 강조하고 싶은 거 이렇게 그럴싸하게 무슨 원리? 무슨 원리? 이런 말에 겁먹지 말지. 그냥 어떻게 말한 건가 이 질문이야. 알겠어요? 그리고 어차피 손님의 말에 두 가지 진술이 들어있잖아. 그럼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야지. 바쁘실 텐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과 그렇죠? 또 하나는 음식 솜씨가 참 부럽습니다. 라는 것. 알겠죠? 9번부터 10번은 교육청 문제답게 이 도표를 가지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